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다낭 산자반도에 있는 영웅사 사원입니다. 오늘 2월 6일인데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인데 여기 베트남 다낭은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조금 관광객이 줄어가지고 이런 관광지는 굉장히 좀 한산해서 여행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중에 베트남 다낭에 있는 영웅사 사원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턴 쪽 관광객들은 그냥 마스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착용하지 않고 그리고 일부 동양권에서 온 관광객들도 마스크 없이 그냥 이렇게 관광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온 김에 이쪽에 영웅사 사원 쪽에서 다낭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이동해서 한번 다낭 시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67m짜리 해수 가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관광버스가 지금 계속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주차장이 굉장히 좀 한산한 편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관광객들조차도 여기는 마스크 없이 다니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낭에 있는 영웅사 사원 버스 주차장입니다. 원래 이쪽에 이제 단체 여행객들 버스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버스들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 다낭은 4월부터 비쑥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보통 2월달, 3월달까지는 이제 단체 여행객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여기가 지금 붐비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한산하고 지금 간간히 유럽이라 미국에서 오신 관광객들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또 간간히 한국 패키지 이런 버스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앞에 원숭이가 지금 쓰레기통을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가 이제 원키마운틴이라고 하는 사리인데 원숭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관광객들 같은데 그렇게 막 살벌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마스크를 착용 안 한 분도 계시고 대부분 관광객들은 착용을 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착용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오픈 시티두어버스가 지금 영웅사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안에 탑승한 관광객들 보니까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낭 시내인데요. 이쪽에 이제 다낭 한시장하고 그 다음에 다낭 대성당 중간 쪽에 위치한 곳인데 잠시 후에 다낭 대성당하고 그 다음에 한시장 쪽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길 건너편이 다낭 대성당인데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며칠 전부터 아예 이렇게 성당을 통제를 해서 현재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그냥 입구에서 그냥 이제 성당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한번 예 성당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 보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또 그 중에는 마스크 없이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 관광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다낭이 원래 2월까지는 성적이라서 이쪽 시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풍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여행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시장 인근에 있는 금음방인데 보시는 것처럼 관광객분들만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 뭐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현지 주민분들은 착용하지 않은 분들도 간간이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한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시장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게 좀 더러워요. 배고프다. 냄새도 나고 화장실도 유료고 근데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한번 오늘 2월 6일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 과일 파는 매장이 있고요. 마스크를 착용은 했는데 그냥 뭐 드시느라 지금 벗은 상태고요. 평상시처럼 지금 시장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층은 보통 이런 기념품들하고 먹는 것들. 2층은 이제 아오자이 위장이 있는데 마스크는 많이 끼고 계시고요. 그냥 뭐 평상시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지금 형수기 시즌인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관광객들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한강 조각 공원인데요.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지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파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겁나게 좋아하는 베트남 다낭 한강 앞에 있는 꿈 카페에 한번 와봤습니다. 좀 아까 꿈 카페 안에 가보니까는 전부 다 한국사람들이더라고요. 전부 다 저기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찍은 영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보다는 베트남이 조금 안전한 것 같고요. 며칠 전에는 베트남 정부에서 세관에서 이제 중국의 전세기를 아예 다 중국으로 보낸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좀 방어를 잘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베트남 특히 다낭에 오실 분들은 영상 보시고 보실지, 맛있지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